부모님과 같이 했던 동료들입니다. 오늘 응원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하셨습니다. 석주윤 씨의 동중동 찬스. 어서오세요. 어디 보면 이쪽이 결승점 멤버가 왔다 그래요. 안녕하세요. 그러면 저 일단 석주윤 씨의 하이난도 이병진 씨 첫 번째 탈락자가 지금 그 집에서 계획한 두 개의 서바이벌에서 공항이 첫날 탈락자는 석주윤 씨입니다. 사실은 제가 공항에 내려서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넣었지 비밀번호가 밖에 있어요. 도대체 넌 뭐하는 거야?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석주윤 씨는 다시 서바이벌 3탄 하면 안 나오실 거예요? 창명이 형께서 나가시면 무조건 나가야죠. 저는 석주윤 나오면 무조건 나가죠. 왜냐하면 첫 번째 탈락이 석주윤. 무조건 나가죠. 잠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선생님있는 논절에